네, 특례 상장 기업으로 오늘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픈롤과 알맥인데요. 사실은 조금 생소한 기업들인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픈롤이랑 알맥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롤은 커리어, 채용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난 2012년에 설립이 돼서 업력이 10년이 넘었고요. 주력 서비스는 구인구직, 온오프라인 매칭 플랫폼인 미니인턴이 있습니다. 이 미니인턴을 통해서 구인 기업이랑 인재를 서로 연결을 해서 수수료를 얻거나 구직자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비교 기업으로 사람인과 원티드랩 등 5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 위세 아이텍은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오픈롤이 이 회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한 건 회사가 자체 개발 AI 기술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맥은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업력은 50년이 됐고요. 전신이 1973년에 설립된 경남 금속이란 곳인데 대우그룹 관계사 시절에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이후에도 줄곧 전기차 관련 알루미늄 압출 소재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맥은 2차 전지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알루미늄 압출 모듈 케이스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부터 고강도 충격 흡수 소재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롤과 알맥 오늘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증가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특례 상장으로 증시 입성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례 상장 사실 좀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특례 상장 의미와 제도 도입 취지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례 상장 제도는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평가 등급을 받거나 상장 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 일반 상장보다 조금 완화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성장성이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단기간에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상장 상장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상장 문턱을 조금 낮춰준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이 2005년에 성장형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2014년에는 대상 기업을 전 부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한 알맥과 오픈롤도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좀 크지만 당장 재무 성과나 사업 성과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아서 특례 상장을 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을 완화해 준 것이 특례 상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례 상장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표를 조금 가져왔는데 코싹 상장 요건이 크게 일반 기업이랑 기술 성장 기업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일반과 기술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분류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기 아래에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그리고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이라 적혀있는 부분일 특례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 즉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요건은 근데 기술 특례는 아니고 이익미실현 특례라고 해서 분류가 되는 거고. 이익미실현 기업을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성장 기업들은 전문 평가 기관에 평가 등급이 있어야 되는 기술평가 특례 트랙이랑 평가 등급이 없어도 되는 성장성 추천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게 또 각각 기술 기반 기업이랑 사업 모델 기업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평가 특례 트랙에서 기술 기반 기업이나 사업 모델 기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성장성 추천 트랙에서도 기술 기반 기업 혹은 사업 모델 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 상단에 적힌 기술 평가 특례랑 성장성 추천 이거는 그 특례의 트랙인 거고 기술 기반과 사업 모델은 기업의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들을수록 혼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오늘 증시에 입성한 이 두 기업을 위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롤과 알맥은 어떤 요건으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오픈롤은 우선 사업 모델 기술 특례로. 사업 모델이요? 네, 맞습니다. 입성을 했고 알맥은 테슬라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시련 기업 요건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사업 모델, 좀 낯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은 기술 평가가 조금 어려운 업종들의 상장을 위해서 사업 모델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주로 시장 매력도나 사업 모델의 타당성, 그리고 혁신성, 경쟁 우의도 등을 평가를 합니다. 지난 2017년에 도입이 됐고 도입된 지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상장을 한 기업들이 6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앞에 보시는 기업들인데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작년에만 해도 28곳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로 상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소 측의 제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우선 독창적인 사업 모델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갖춘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 기업들이 애초에 많지가 않고 이를 평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서 활용률이 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독창적이고 정말 혁신적인지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이게 얼만큼 혁신적인지 평가하기 어려워서 활용률이 조금 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모델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솔직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례 상장 기업 특성상 투자자들도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유의미한 수익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MBT가 공모가 19,000원 대비 67%가 떨어졌고. 공모가보다 떨어진 거군요. 네, 공모가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공모가 대비 60.4%가 하락하는 등 평균 하락률이 52.85% 정도고요. 상장 첫날 종가 대비로는 하락률이 평균 55.9%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픈롤과 알맥의 흐름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IPO 과정에서 수요 예측 성적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픈롤은 당장 수요 예측에서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픈롤이 오늘은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200% 가까운 상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요 예측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경쟁률은 510.36 대 1로 그래도 조금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괜찮았죠? 네,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게 참여 기관들의 호불호가 갈리면서 공모가를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 49.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확 줄어들었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알맥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69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을 초과한 5만 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일반 청약에서도 13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증거금으로는 8조 원을 넘게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 알맥은 흥행에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똑같이 이렇게 특례 상장인데 성적에 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요즘 공모 시장에서는 조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모 구조가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 그리고 업종 매력도는 얼마나 높은지 대표 기술력과 제품이 타사 대비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기업의 계획과 비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좀 투자 향방을 갈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맥은 이번에 환매 청구권이라고 해서 풋백 옵션 행사 기간이 6개월인데요. 환매 청구권이라는 게 상장 직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 풋백 옵션 행사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90% 가격에 되팔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테슬라 상장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개월에 환매 청구 기간이 부여가 되는데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여기에 3개월을 자발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점도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오픈롤의 경우에 수요 예측이 조금 부진을 했던 거는 일정이 일주일 정도 밀렸는데 일정이 조금 밀리면서 알맥이나 시큐센 등 다른 기업들과 IPO 일정이 겹쳤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수요가 조금 분산이 되면서 원래의 기대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롤이 운이 없었네요. 알맥은 지금 224%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픈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 190%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례 상장 기업에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를 적용받아서 상장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업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는데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상장 한 해를 포함해서 5년, 그리고 손실 비율은 3년 동안 관리 종목 지정이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서도 일정 기준을 조금 충족하지 못할 이익을 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기술 특례 기업이라서라기보다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60%에서 400%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알맥과 오픈롤도 당연히 적용을 받고 있고 이게 주가 변동폭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례 상장 경우에는 상장 한 해를 포함해서 5년 동안 일단 유예 기간 비슷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성적을 못 내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달리는 거고요. 자, 특례 상장 제도의 개선도 지금 예정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들에게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복수의 기술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게 비용이랑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 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이후에 금융감독원이 증권 신고서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양 기관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견기업 이상의 모 회사가 되면 특례 상장이 제한되지만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 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안도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이나 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조금 강화를 하고 상장 주선인에 대해서도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그런 방안인데요. 다음 달 발표 예정인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례 상장,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